아스트로가 컴백을 앞두고 정규 3집 타이틀 곡명을 공개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SNS를 통해 오는 5월 16일 발매되는 아스트로의 세 번째 정규앨범 드라이브 투 더 스테리 로드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아스트로가 약 1년 만에 발매하는 정규앨범인 만큼 완성도 있는 음악과 디자인으로 더욱 퀄리티를 높였다. 이를 통해 이번 앨범이 글로벌 팬들의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진이 문빈과 함께 작사 라키가 같이 랩메이킹에 참여한 캔디 슈가팝은 아스트로만의 청량한 색채를 더욱 짙게 표현한 것은 물론 밝고 활기찬 느낌과 달콤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무드로 설렘을 전하는 곡이다. 특히 진진과 라키는 타이틀곡을 포함한 4곡의 랩메이킹에 참여했다. 아스트로는 드라이브 투 더 스테리 로드를 발매하고 5월 28일과 29일에는 단독 콘서트 더 서드 아스트로드 투 서울 스타게이저를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아스트로의 정규 3집 드라이브 투 더 스테리 로드는 16일 오후 6시 국내외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